우리가 지진에 관심을 두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은 아무래도 대지진이나 강진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세계 대지진과 강진 발생 히스토리를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진의 반복성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시간을 두고서 가령 1년 이후 5년 이후 10년 이후 100년 이후 강진이 발생하는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본대 지진 발생 한 달 전에 기후현에서 군발 지진이 있었다는 것부터 지진이 간헐적으로 멈춘 이후에 강진들이 발생했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1월 3일 수요일에 야만아시안 중서부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4월 24일에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었던 곳입니다. 4월 24일과 11월 3일 모두 시즈오카윰과의 경계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2021년에 이곳 야만아시안 중서부에서는 2월 13일, 4월 24일, 11월 3일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모두 진도 3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도 3의 지진은 약 10년 만입니다. 10월 7일 규모 6.1의 도쿄 수도지카 지진 역시 10년 만이었습니다. 도쿄 수도지카 지진, 야만아시안 중서부 모두 10년 만에 지진 즉, 동일본대 지진 이후 10년 만에 다시 한번 대지진의 방아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야만아시안 중서부에서 지난 17년간 진도 3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큰 지진은 진도 1이나 2의 연속 지진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월 3일 아우모리현 서쪽 앞바다의 3.9의 지진은 7월 23일에도 규모 3.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입니다. 이 구역에서 큰 지진은 적지만 현재와 같은 대규모의 태양플레어가 일어난 태양폭발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태양플레어가 발생한 2017년 9월에 아키타에서 진도 5강이 발생했었습니다. 11월 말까지 아키타현과 아우모리현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1월 4일 목요일 발생한 주거쿠 도토리현 중부에서의 규모 2.3의 지진은 지진의 규모는 작지만 2016년 10월 21일에 진도 6의 주거쿠 도토리 중부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2016년은 10월 21일 2021년은 11월 4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같은 구역에서의 지진이므로 큰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11월 말까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말에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초승달이 있고 바누아투와 그 주변 지역에 많은 지진 발생 상황 그리고 태양폭발에 의한 태양플레어 발사 부분까지 이번 주말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